코로나19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하면서 급식도 중단되는 날이 많았는데요. 학교 급식에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납품해오던 지역 농가들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농가를 돕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가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당진에 있는 한 표고버섯 시설 아웃입니다. 학교 급식에 버섯을 납품하고 있는 이 농가는 코로나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일주일에 120kg 정도 납품했던 양은 현재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연간 426톤으로 112개 농가에서 생산됩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만 판로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 같은 데는 학교 급식에 의존을 거의 8,90% 이상한 농가들은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이뤄놓겠죠. 우리는 그래도 규모가 크니까 유지는 해왔지만 어렵게. 올해 쓰지 못한 무상급식비 예산은 당진에서만 5억 8천만 원. 이 예산을 활용해 학생이 있는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꾸러미에는 쌀과 고구마, 감자와 표고버섯 등 당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담깁니다. 학교벌 급식 중단 기간에 따라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가격대로 구성됐습니다. 당진시는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고 원격 수업으로 늘어난 가정의 식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6차 산업제품이나 전통식품, 지역 농산물 이렇게 다양하게 학부모들의 선호도까지 고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로 잘 활용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진 농산물 꾸러미는 올해 전면 등교를 했던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학생 1만 700여 명의 각 가정에 이달 안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